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1, 2, 3, 4, 5 한 번에 5발 나갔어요. 5발 1, 2, 3, 4, 5 그럼 머리에다가 5발 아 5발 맞아요. 5발 얘가 지금 피랑이 36인데 여기 곱하기 5라시면 되는 겁니다. 자 그렇다면 평타가 183.45가 나와요. 그리고 이 무기 같은 경우는 벽을 뚫을 수가 있어요. 이쪽에 지금 사람이 있죠. 여기 앞에 와서 쏴 그러면 맞습니다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쪽에다가 벽을 놓고서 숨어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몸을 보호하면서 상대방한테 사격을 줄 수가 있다. 근데 기술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. 조준하시고 좌클 꾹 그러면 연발사격 한창을 전부 소모할 때까지 계속 나갑니다. 참고로 연발사격 같은 경우는 대략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이번에는 좌클릭을 그냥 연속으로 연탈해볼게요. 좌클릭 아 연세력은 이 정도 오케이 이거 충전샷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얘는 그냥 재미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무기의 데미지를 좀 제대로 볼게요. 발사 뭐야 아니 싼 데 비슷하니까 총을 5발이 한 번이나 가는데 한 번이나 가죠. 총을 5발이 여러분들 원래 평타 같은 경우는 총을 쏘는 모션이 있어요. 드르륵 드르륵 싼 데 비슷하시면 한 번에 방출됩니다. 한 번에 방출 5발이 한 번에 5발 한 번에 5발 한 번에 5발 한 번에 끝 컷 자 그렇다면 이 5발이 전부 박혔을 때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갈까요? 머리에다가 발사 여러분들 이 무기가 한 발 한 발 데미지가 그렇게 센 편은 아닌데 한 번에 5발 때려봐 가니까 이제 적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. 자 그렇다면 이 라이즈로 맥스텍을 몇 초 안에 잡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싼 데 비슷한 쓰고 갈게요. 싼 데 비슷한 머리에다가 톡 머리에다가 발사 장준하시고 머리에다가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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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만 쏴 머리만 그냥 가까이서 머리만 쏴 머리만 머리만 쏴 머리만 머리만 쏴 머리만 코원 잡았어요. 자 이번엔 기를 모아서 발사 우와 오마이갓 지금 내가 위험하다 그러면은 억폐물 뒤에 숨어 그리고 싹 굉장히 얍삽한 플레이죠 하지만 제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자 이렇게 하시면은 레벨이 낮은 사람도 맥스텍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. 혹시 지금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. 제한하면은 이 무기를 이용해서 제가 케르베네스를 잡아볼게요. 여기다 발사 드르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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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마이갓 여러분들 안되겠습니다. 케르베네스는 못 이겨요. 자 그렇다면 이제 조갑수기 패크를 쓰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 총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스피디하고 다방면에서 쓸모가 많은 아주 좋은 총입니다.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. 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